릴린아 호박 썰어서 뭐 할거야? 할미 줄거야 할미 줄거야 손 조심해 근데 네모나게 잘 썰어 어떻게 이렇게 썰어? 세모인데 우와 세모 맞아 세모나게 잘 쓰네 네모가 아니라 세모야 맞아 깜빡이 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 썰어? 누가 알려줬어? 손은 조심해야되요 바닥에 놓고 하세요 어구 우와 우빈아 하나씩 썰어봐 하나씩 썰어봐 우와 그렇게 하는거야? 근데 누가 알려준거야? 할미가 할미가 너무 잘한다 우빈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요리를 저쪽 손으로 저쪽에 힘이 없어서 안될걸? 우와 저쪽 손으로 해봐 이쪽 손으로 옳지 해보세요 조심해요 손은 항상 쑥쑥 오우 다 됐다 담아야지 그릇에다 어떻게 담는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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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 그렇게 담는거야? 어떻게 담았어 칼로? 어머 어머 누가 이렇게 알려줍니? 야 너무 잘한다 너 누가 이렇게 알려줬어? 담는거? 우와 진짜 잘했다 너무 잘했다